1 없다 아 아 앗 자 만일 남진병경이 되었냐면 맨 앞장에 달려나가 만거욕족 이명박 김관진 종승조 이놈들이 사지를 찢어주겠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이명박 욕족 폐당에게는 정말도 아깝습니다 그놈들을 칼탕치워 죽이겠습니다 온 세계가 오르르는 절세의인들을 감히 머독한 이명박 욕족 폐당의 망동원 인예언호를 담아도 단지할 수 없는 최대의 악행입니다 복세의 청대를 옥색에 틀어잡은 우리 그분들의 전체 군인들은 진격의 명령만을 거대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우리 인민에게 저의를 표시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못된 짓만 걸러오는 이명박 욕족 폐당이야말로 천하의 불망종들입니다 반통일 반민족적 군성이 뼛속에 물 젖는 이명박 욕도에게 복세의 불벼락을 안기고야 말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잡은 계급의 무기 성군혁명의 정대는 빈말을 모릅니다 세계는 곧 백두산 혁명관군의 자의령대자 최고사령관의 존엄을 함부로 흘뜯는 도발자들을 어떻게 징보를 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만거욕족 이명박이 죽여 죽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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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!